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입니다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가 생각납니다 경황이 없어서 당시에 상황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 하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있네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출산을 시키는 것을 도와주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눈 코 입도 다 있었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일을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나다 당신은 당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부하직원을 다른 부하직원과 면전했다 대놓고서 자꾸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다 막 그러면서 물론 그게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상당히 듣는 저도 불쾌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오죽했을까요 별로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던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다면은 상당히 기분을 불쾌했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불평의 조건인가요? 천천히 주위 환경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를 그분들도 열심히 살면서 자신의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은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큰 능률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이 소소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요 감사하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왕따 되는 비결 아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상 쓰고요 불평불만 자신에게 많이 하면서 학대하고 주변 사람들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춰내면서 쾌감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왕따가 됩니다 나이 먹고요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외면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소한 관심에도 감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의 결점을 보지 마시고요 장점을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부족해요 결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런 결점은요 어느 정도 포용하고 가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이클로바 아시죠? 세이클로바를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네이클로바를 행운이라고 부르죠 네이클로바는 찾기가 힘듭니다 행운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행복은 세이클로바처럼 지천에 널린 겁니다 여러분들 세이클로바처럼 행복을 주변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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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